부산지법 형사 6단독재판부는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받은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댓글이 다소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주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맞고 댓글 작성 시 비방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